한국의 투자이민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광유양시설 투자이민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입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원금을 보장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원금보장무이자형과 손익발생형으로 나뉘고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반투자이민과 고액투자이민으로도 나뉘는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유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보시한 지역의 관광유양시설 등에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 f2 비자를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자격 f5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스스로 콘도, 펜션, 리조트 등의 관광유양시설을 투자기준 금액 이상 구매한 후 거주자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그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까지 부여합니다. 구매한 관광유양시설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어떤 시설을 구매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건수는 1,915원이며 투자자금은 1조 2,616억원에 이릅니다. 투자자 중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이고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1,697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5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 금액을 기존의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의 투자 기준 금액이 2013년경 정해진 것이어서 그동안의 집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혜택에 비해 금액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개편된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와 전남 여수 화양지구의 경우는 2021년에 이미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 금액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하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용어가 마치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제한없이 사들여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까지 확보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관광휴양시설, 즉 콘도, 펜션, 리조트 등에 투자한 경우만 체규 자격 및 영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보시한 공익펀드 등의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 또는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5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는 현물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원금을 보장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원금보장무이자형과 손익발생형으로 나뉩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예치한 후 그 공익펀드에 예치된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투자금은 그 공익펀드에 일정기간 예치되었다가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투자금액을 별도의 이자 없이 원금만 고스란히 투자한 외국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손익발생형은 외국인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도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려는 사업자 자체가 아직은 없어서 이 방식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는 다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반투자이민과 고액투자이민으로도 나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는 제도 시행 약 1년 만인 2014년 11월경 외국인 투자금 유치 200억 원을 달성했고 4년째인 2017년 12월경에는 1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6년째인 2019년 6월경에는 1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약 3000명의 외국인들이 거주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낮은 기준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을 기존의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호주의 경우 12억 원, 뉴질랜드의 경우 40억 원, 포르투갈의 경우 20억 원, 미국의 경우 10 내지 13억 원 및 10명, 고용창출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5억 원이 너무 낮은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액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은 기존의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일반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이 15억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고액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도 그에 맞게 상향한 것입니다. 참고로 개편 전에는 은퇴 투자이민 제도가 있었는데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습니다. 투자기준금액이 너무 적어 외국자본 유치 효과가 낮고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이민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도를 유지하여 얻는 이익보다 예상되는 손실이 더 커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투자이민 제도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